미련 전주 부분입니다. 자 먼저 E-C코 누르시고요. 자 그 다음 여기 1번 줄의 멜로디가 카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을 눌러주셔야 돼요.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A-M코드 5번 줄이랑 1번 줄 동시에 누르시고 자 그럼 B-7, D-7 누르시고 4, 3, 2, 1, 그 다음에 세 번째 칸, 두 번째 칸, 개방현, 세 번째 칸, 첫 번째 칸, G-Maj7, 6번 줄 2번 줄 동시에 쳐주시고 그 다음 1번 줄 그 다음 Cmaj7 5 4 3 1 다시 5 4 3번째 치고 1번줄 개방연 1번줄 두번째 칸 다시 개방연 2번줄 세번째 칸 레 그 다음 도 F샵7 4번줄 3번째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 1번줄 개방연 그 다음에 1번줄 세번째 솔 그 다음에 B7은 두번째 칸 바를 만들어주시고 5번 3번 1번줄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파트 부분 아르페지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근음 3번 2번 1번 다시 2번 3번 그 다음 또 A마이너 근음 그 다음 D7 G7 Gmaj7 Cmaj7 A파트 부분은 이렇게 쳐주시면 되요 A파트 부분은 이렇게 쳐주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C파트 부분입니다 자 근음 1,2번줄 동시에 그 다음 3번 줄 그 다음 3번 줄 그 다음에 1번 2번줄 다시 3번줄 이 패턴이에요 그 다음 D7도 근음 그 다음 Gmaj7 근음이 6번줄이니까 그 다음에 Cmaj7 근음 5번줄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이 패턴들만 아시면은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